음악 이전 강의인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에서 언급했지만 비동사는 문장 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내에서 비동사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골치 안 푼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동사가 문장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비동사가 이다와 있다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장 구조에 의해서 이 두개의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 사항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예문들을 먼저 한번 해석해 보고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의문의 이그제미네이션 룸은 병원의 진철실이라는 뜻입니다. 주어 디그제미네이션 룸과 동사 이즈 다음에 부사 스트릭틀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포더페이션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그로스일 수도 있고 부사그로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부사그로스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일형식 문장이고 비동사는 있다 존재한다로 해석합니다. 진철실은 엄격하게 환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두번째 의문의 경우 두개의 문장에 각각 한개씩 비동사가 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유도부사 플러스 동사 주어의 구문이기 때문에 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싱글 테니스 토너먼트가 있다. 두번째 문장은 주어 it과 동사 is 다음에 명사 knockout 토너먼트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다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knockout 토너먼트이다. knockout 토너먼트는 승자만이 올라가는 방식의 토너먼트라는 의미입니다. 세번째 의문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she slapped herself in the face.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그 뒤에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석하죠. to make sure. 확인하기 위하여. 무엇을 확인하기 위하여? sure 뒤에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뒤따르기 때문에 she was really there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입니다. 주어 she 동사 was 뒤에 두개의 부사 really와 there가 연달아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b 동사 was는 잇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뭔가 해석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녀는 그녀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렸다. 그 다음 문장 she was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또 잇따로 해석하죠. 그녀는 있었다. 그녀는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의역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뺨을 찰싹 때렸다. 생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전에 동화책에서 본 내용인데 재밌는 문장이라 발췌한 글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표현은 그냥 am I dream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where are we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where는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부사 역시 부사니까 사실상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따라서 동사 one은 잇따로 해석해야 하죠. 직역하지만 미안해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잘 이해가 안되시죠? 이 표현이 쓰이는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where were we? you, little man in suit. wow, you must be very proud. why? they're not my accomplishments. i have to urinate. that was fast. oh, if the middle stall was occupied, i'll have to try again later. so where were we? howard lives with his mother and raj can't speak to women unless he's drunk. go. where were we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던지 다른 용보를 보고 돌아와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역하자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두번째 문장은 바로 이해되시죠? 수업 시작하자. 지난 수업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자, 세번째 문장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로 해석해도 됩니다. 네번째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썸웨어 역시 부사입니다. I'm sorry. I was somewhere else. 미안해. 나는 다른 곳에 있었어. 이 말은 친구가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잠깐 딴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너 내 말 안듣는구나. 무슨 생각해? 이렇게 말을 떼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미안해. 잠깐 딴 생각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my mind was somewhere else. 이것도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what are friends for 이 표현 역시 비동사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what이 아니라 friends입니다. 그렇다면 what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장의 맨 끝에는 전치사 for가 있는데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하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 for 뒤에 목적어가 없죠? 바로 문장 맨 앞에 의문대명사 what이 전치사 for의 목적어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friends are for what의 형태입니다. 주어 friends 동사 are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for what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입니다. 일형식 동사로 쓰인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장소의 부사구인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의문대명사 what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고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서 what are friends for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하자면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거니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니가 되고 좀 의역하자면 친구 좋다는게 뭐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what are old friends for라고 말하죠? friends 앞에 형용사 old만 붙인겁니다. 이 표현은 that's what friends are for라고도 합니다. 이 문장은 주어 that과 동사 is 뒤에 명사 what friends are for가 보호로 쓰였습니다. 간접 의문문이 되면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가 된 것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의문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서로 쓰인다고 설명한 것을 기억하세요.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13강 명사절의 종류와 역할을 참고하세요. 주어와 동사 뒤에 명사절이 보호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 문장을 지극하자면 대단히 어색하기 때문에 의역해서 그게 바로 친구가 필요한 이유지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 One Why Again Friends가 노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를 들어보죠. For Good Times and Bad Times I'll be on your side forevermo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자 두번째 문장 What I All These Pictures For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번째 문장처럼 이 모든 사진들 좋다는게 뭐야?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 문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령 친구방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책상이랑 방바닥 여기저기에 사진을 쫙 늘어놓고 있어요. 그럴때 이 모든 사진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거니? 뭐하려고 이렇게 사진들을 늘어놓은거야?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같은 문장 구조라고 해도 이렇게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 문장 That's The Very Reason은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에는 두개의 비동사가 있습니다. 주어 That과 그 다음에 비동사 Is 그리고 명사 The Way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Is는 이 형식 동사이므로 이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The Way는 길이 아니라 방식, 방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s The Way. 그것이 방식이다. 그리고 제가 아직 문법 강의를 통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The Way와 Is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학창시절에 공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이 사이에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설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관계부사절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관계대명사절에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절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문장의 관계부사절의 It, Is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Is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절이 선행사인 The Way를 후추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직역하자면 그것이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좀 의역하자면 그게 바로 그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말을 한국어식 표현으로 완전히 의역하면 그건 원래 그런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영화 쇼샹탈 중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한번 확인해보시죠. 여기서는 That's the way it is 이 표현이 현실이 그래.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 That's the way she is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이야. 그녀는 원래 그래. 그녀는 원래 그런 여자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That's the way she is 가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똑같은 표현이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친구들이랑 놀다보면 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야 쟤 왜 저래? 내버려둬 원래 저런 애야. That's the way he is. That's the way she is.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That's the way 플러스 주어동사 이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변형되어서 쓰일 수 있어요. 가령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야. 이건 어떻게 형작하면 될까요? That's the way life goes.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부사절의 비동사가 아닌 goes가 왔죠. 각 문장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동사들이 쓰일 수 있는 거예요.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빌리 조엘이 부른 노래의 제목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라는 의미입니다. That's the way it is.는 관계부사 how를 이용해서 That's how it is.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 헤어지면서 스티븐 로저스가 샘의 달리기가 형편없다는 식으로 짓궂게 농담을 합니다. If that's what you want to call learning. 야 그걸 달리기라고 할 수 다 있냐? 그런데 네가 그걸 꼭 달리기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샘이 That's how it is. 그게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걸 한국어로 의역하면 나한테 이러기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더 짓궂게 That's how it is. 응 그럴 거야. 응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대꾸하죠. 일상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어를 회화로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화를 정말 잘하려면 문법을 잘 알아야 해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문법을 건너뛰고 바로 회화부터 하고 싶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문법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회화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문법 전혀 공부 안 하고 회화로만 영어를 공부하면 일정 수준 이상 절대로 영어 표현이 늘지 않아요. 물론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주어, 목적어, 보호 개념 알아야 하죠. 문장의 형식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계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문법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하나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반드시 다 암기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That's the way I am.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감히 딱 와야 해요.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즉,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인칭에 따라, 사용하는 동사에 따라서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근데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문법적 해석을 좀 맞춰주면 모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반면 회화만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 표현들을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수백, 수천 개의 영어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암기할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 미국인들이 마인스트림 표현 300, 뭐 이런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런 공부들을 해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방금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은 수준 높은 조크도 구사하면서 영어회화를 하고 싶잖아요. 이런 토막난 영어 공부만으로 절대로 수준 높은 회화로 나아갈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굿모닝은 1번, 굿앞스터누은 2번 이런 식으로 표현마다 번호를 매겨서 의사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오늘 늦잠자서 지각해서는 4239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학습 방식이 과연 언어를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법을 배제하고 회화만으로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That's the way it is가 왜 그건 원래 그래로 해석되는 거지? 왜 여기서는 현실이 그래로 해석되고 왜 저기서는 나한테 이러기야라는 뜻으로 쓰인 거지? 평생 이런 의미를 안고 살아가야 해요. 앞에서 What a friends for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죠? 근데 똑같은 구조에서 주어만 바꾼 What a all these pictures for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됐어요. 문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똑같은 구조의 이 두 표현이 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지 결코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예문으로 들어가죠. I am not what I used to be 첫 번째 문장의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I am not the man who I used to be인데 사랑인사 the man과 관계대명사 who를 합쳐서 What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관계대명사 What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보통 형용사절을 이끌지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주어 I와 비동사 M 뒤에 명사절 What I used to be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비동사는 이다로 해석합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고 명사절이 뒤따를 때도 비동사를 이다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 내에 비동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유즈드 투부 정사는 과거의 습관을 표현하는 조동사로 잘 알려져 있죠.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하는데 그것은 동작동사의 얘기이고 비동사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는 과거의 뭐뭐였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문장은 그냥 과거시회를 써서 I am not what I was 라고 해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물론 I am not what I used to be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과 유즈드 투부 정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대명사절 내에 비동사 뒤에 아무도 뒤따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다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비동사 역시 이다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 What절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관계대명사절에는 비동사 뒤에 마땅히 있어야 할 보호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복격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어야 해요. 주격관계대명사도 있고 목적격관계대명사도 있는데 복격관계대명사도 있어야죠. 저도 학생한테 딱 한 번 이 질문을 받아봤어요. 놀랍게도 복격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목적격관계대명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관계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원래 나는 과거의 그 남자였다. 그런데 나는 현재 그 남자 아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야.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I am not what I used to be는 저도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의미를 쓰였습니다. 또 이 문장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나는 달라졌어.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또는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형님 저 이제 손 씻었습니다. 이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원래 I am not the girl who I used to be인데 복격관계대명사 역시 목적격관계대명사처럼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at I used to be What I was는 과거의 나죠. What I am은 현재의 나입니다. 두 번째 문장 My father made me what I am today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오늘날의 나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 문장 All I want is to be with you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문장에는 두 개의 비동사가 있습니다. 구조를 잘 보고 이다와 있다의 의미 중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이 문장은 22강에서 배운 주어 주어 동사 동사의 구조입니다. 문장의 주어 all과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 I 사이에는 목적격관계대명사 nothing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I want를 묶어서 문장의 주어 all을 후치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all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 is 다음에 투부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면 동사 is의 의미를 정할 수 있습니다. To be with you 투부정사의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다 의미로 해석될 때 뒤에 장소의 부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with you는 장소의 부사고는 아니지만 역시 부사고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부정사는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equal 너와 함께 있는 것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문장의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즉 명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주어와 비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 명사고 명사절이 뒤따를 경우 이 비동사는 이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죠. 따라서 이 문장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영문 독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런 문장들을 자주 해석해보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비동사의 동명사 형태인 빅 역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개의 포스터 제목을 한번 보세요. Unbearable Rightness of Bing은 밀랑쿤델라의 소설 제목이자 동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프라하의 봄 이런 제목으로 개봉되었죠. 원작의 제목은 프라하의 봄이 아니라 Unbearable Rightness of Bing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로 쓰일 때 있다, 존재하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빅은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그지스턴스와 동의어예요. People are social beings,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휴먼빙은 직역하자면 인간이라는 존재 정도로 해석되는데 그냥 휴먼과 똑같은 뜻입니다. 두번째 문장, Human beings, animals and plants need the sun to survive. 인간들,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은 생존하기 위해 태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빙 존 마이코비치는 빙 뒤에 명사가 뒤따르고 있죠. 이 영화의 한국어 제목은 존 마이코비치 되기입니다. 원래는 존 마이코비치 임 또는 존 마이코비치 이기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다소 어색하기 때문에 존 마이코비치 되기라는 제목으로 해석되어 개봉되었습니다. 세번째 문장에서 Being a better friend는 동명사조로 쓰였습니다. Being a better friend is not so difficult.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비동사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비동사를 응용한 이보다 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모두 한 번에 다 살펴볼 수는 없구요. 이 강의를 통해 감을 조금 익히시고 독해를 하면서 천천히 익혀나가도록 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동사의 의미를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일형식 동사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블로그에 기출구문 독해와 업법 문제를 올려놓을테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